안녕하세요 그레이 브라운입니다 이번 영상은 35분의 1 스케일 미군 mrap 차량 쿠거 제작기 입니다 맹사 제품이구요 간략한 형태로나마 내부 재현이 되어 있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라이필드사의 matb 차량처럼 조립 자체가 난이도가 높진 않지만 이중 창문 구조에다 내부 재현 스타일이라 손은 역시 많이 가는 편이죠 주로 해병대에서 많이 사용한 차량이지만 저는 디오라마를 위해 육군 데칼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역시 디오라마를 위해 내부 액세서리들의 디테일에 꽤 신경을 써서 만들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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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완성되었습니다 먼저 만들었던 라이필트사 MATB 차량에 비하면 조립 난이도가 낮은 편이지만 차량 구조상 이 모델 역시 손이 많이 가는 건 마찬가지예요 독특한 구조로 인해 만나요 독특한 구조로 인해 만드는 재미가 또 있기도 합니다 차량 내부를 여러 악세사리로 꾸며주는 맛이 있죠 이 차량은 MATB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만들게 될 멀티캠 군복 인형들과 함께 디오라마에 넣을 예정입니다 올 상반기에 두 개의 현대전 디오라마를 완성시키려고 해요 그때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